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Q&A 영상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다음 주면 좀 바빠질 예정이라 바빠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꿀팁 영상 하나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제니 채널의 정말 메인메인 질문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 메인 질문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내가 듣고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영어화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 살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미국 드라마, 팝송, 미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미국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영어가 저는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로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라디오는 잘 안 듣고 그렇게 미국 콘텐츠를 엄청 엄청 깊게 파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 덕구처럼 지낸 거죠 어렸을 적에 그런 환경을 제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도 좋아졌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나의 생활 반경의 모든 세팅을 영어와 시킬 수 있는 영어 콘텐츠를 오늘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내가 한국에 살지만 내 모든 것들을 미국 생활 반경처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영어와 연관을 시키면 인풋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이 인풋이 결국엔 아웃풋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콘텐츠 많이 추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뉴스페이퍼 신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문을 여러 개 이렇게 보다가 지금 정착한 미국 영어 신문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처음에는 월스트리트 저널만 봤었는데 뉴욕타임즈를 공짜로 읽을 수 있게 돼가지고 뉴욕타임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가장 핫한 이슈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시리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없고 뉴욕타임즈에만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뉴욕타임즈는 신문 기사도 읽을 수 있지만 주요 신문 기사에는 미국 사람들의 의견을 읽을 수 있는 댓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요 기사에는 이렇게 댓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댓글도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꼼꼼하게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렇게 댓글이 달린 기사를 보면 댓글을 조금 쭉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더스픽으로 가보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런 댓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뷰 쓰레드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댓글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는 정리를 굉장히 잘해놔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도 정리를 잘해놓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들을 이 핀이라는 이 공간에 두거든요 나는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러면 이 공간만 읽어도 모든 기사를 읽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다 여기 투데이로 가면 이게 뉴스페이퍼 전체의 전문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섹션 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섹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섹션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카테고리별로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 카테고리를 꼭 한번 확인하는 편이에요 저는 뉴욕에 사니까 뉴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일간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추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타 신문기사를 읽으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냥 다른 거 없고 생돈을 내고 봐야 된다고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만 볼 것 같아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가 보면 경제지답게 위에 이렇게 경제 지퍼 같은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에디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쭉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US 뉴스, 월드뉴스부터 시작해서 오피니언까지 섹션이 아주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글자를 보면 이 파란색 글자는 이 용어와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표시 이런 거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주식 차트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컴패리스는 있잖아요 경쟁 회사 같은 경쟁 회사의 추이도 여기서 바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치 주식의 현황, 1년치 이런 것들 굉장히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조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라던가 비즈니스 쪽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널 리포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달 동안 취재를 한다거나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한 다음에 올려지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꼭 챙겨보는 거는 The Workplace Report 라는 섹션입니다 미국의 잡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라던가 어떤 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올려지는 섹션인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들이라면 여기 들어와서 한번 딱 보고 나가시는 거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도 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봐보면 The hot labor market isn't hot for everyon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잡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하이어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전 기사였는데 그렇지만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취업이 유리한 건 아니다 라는 기사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잡 마켓이라던가 트렌드를 조금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섹션이라 직장인 여러분들이라면 이 섹션 추천합니다 뉴스페이퍼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혹시 팔로워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SNS를 많이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웃음대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뭔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시간대우기 이용 같아가지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꼭 체크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닝뷰라는 페이지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꽤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모닝뷰르가 뭐냐면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지만 이 모닝뷰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 등록을 하면 모닝뷰르 측에서 무료로 매일 아침 그 전날의 이슈였던 이슈 사항을 3개에서 5개 기사로 추려가지고 무료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메일로 모닝뷰르를 받아 봤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너무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잘 안 보고 타이틀만 보고 좀 넘기는 편이에요 요즘 밀레니엄 세대들 MZ세대들은 기사 긴 거 안 읽는다 요약된 본을 읽고 싶다 그럼 이 모닝뷰 채널 추천이에요 제가 왜 인스타그램에 모닝뷰 채널을 체크를 하느냐 여기가 뭔가 MZ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채널이어서 타이틀을 뽑아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트렌드를 딱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만 보고서도 아 요즘 미국 트렌드가 이렇구나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깔끔한 영어들 재치있는 영어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닝뷰 인스타그램 채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책 어떻게 읽으시냐 하는데 사실 저는 영어책은 무조건 책으로 사가지고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책으로 사는 게 좀 부담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온라인 플랫폼 추천을 하자면 NYPD라고 이게 뉴욕 퍼블릭 라이브리라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내가 영어를 많이 읽고 싶다 자기 전에 영어 읽고 싶다 하면 트렌딩하고 있는 책은 없지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뉴스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팟캐스트도 먼저 추천드릴 게 뉴스예요 저는 이 두 채널에서 뉴스를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BC 방송국의 굿모닝 아메리카고요 두 번째는 MBC 방송국의 미터프레스입니다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캐주얼한 미국 뉴스의 전형적인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도 다루는 반면에 그 뒤쪽에서는 굉장히 캐주얼한 미국 라이프도 다루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름에 해변가에서 상호가 출몰을 했다 빛이 가는 거 조심해라 이런 되게 캐주얼한 뉴스까지 나오는 채널이라서 이렇게 산책하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굿모닝 아메리카 들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캐주얼하게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터프레스인데 미터프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 시사 대담 팟캐스트예요 굿모닝 아메리카랑은 다르게 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미터프레스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게스트로 모아가지고 이 시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돌아가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돌아가거나 이런 걸 좀 듣고 싶다 했을 때 미터프레스를 드립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틀어놓고 뭐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 미터프레스는 좀 앉아서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는 컨텐츠예요 왜냐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 영어 레벨이 캐주얼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면 굿모닝 아메리카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좀 넘어서서 고급 어휘나 고급 문장 고급 단어들을 조금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미터프레스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팟캐스트의 정석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팟캐스트를 추천합니다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는 제가 네이버에 쳐봤는데 많이들 아시는 팟캐스트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탈 때 이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를 많이 들어요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는 미국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팟캐스트인데요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의 스크립트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까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팟캐스트를 듣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들렸는데 어떤 영어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조금 더 딥하게 경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죠 그래서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는 우리가 한 번쯤 해볼 법한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미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팟캐스트에요 최근에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은퇴를 하고 나서 제 2의 직업으로 가는 직업 중에 제일 핫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바로 해변 구조대? 바닷가 구조대? 바닷가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구워지는 그 가을도 있죠 미국 할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약간 도전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미국인된 삶을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추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다음은 MG세대들을 이해하고 MG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지금까지 뭐 뉴스 듣고 뭐 듣고 듣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법이 철저하게 맞는 영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회사에서는 스몰터크 할 때도 많고 같은 동료들끼리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약간 20대들이 쓰는 은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짱이다 영어로는 뭐 it's dope or it's lit 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이 이런 팟캐스트 정자 팟캐스트라던가 뭐 뉴스페이퍼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주기적으로 MG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추천할 MG세대 콘텐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버브 턱스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콘텐츠는 정말 딱 들으면 MG세대들의 느낌이 팡 나는 콘텐츠고요 그래가지고 딱 20대 초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10대 후반 아이들이 쓰는 유행어 같은 거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off라는 단어, littl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구나 가끔은 이제 욕도 섞어서 나오지만 이런 게 이제 MG세대들의 리얼 아니냐면서 보고 있고요 연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적 이야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간단하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알아듣는 것보다 MG세대 애들이 막 말하는 게 솔직히 더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영어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듣습니다 다음은 이건 유명하지 않는 팟캐스트인데요 주기적으로 듣고 있는 팟캐스트예요 바로 오드바이스라는 팟캐스트입니다 20대 중반에 여성 두 명이 나와가지고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나누는 팟캐스트인데요 진행자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영어 발음도 굉장히 좋고 Suburb Talks보다는 차분한 팟캐스트예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아 20대 중반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고 좀 차분한 팟캐스트를 듣고 싶다 했을 때 추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이것도 약간 MG세대들의 팟캐스트라서 유행하는 영어 표현 역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어 콘텐츠 추천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어 공부의 시작은 나의 모든 환경을 영어로 만들어 놓는 거 영어로 바꿔 놓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사는 것처럼 내 주변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시대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콘텐츠들을 일상의 곳곳에 씌워놓고 영어를 생활화하는데 첫 발을 내디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 화이팅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 추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